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예식을 연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큰 고민도 했었는데 턱시부위라는 팀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하면 결혼식 때 굉장히 이벤트가 되겠다 신부님한테 점수도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오시는 하객분들이나 신부 분들이나 많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정말 이 팀을 만나서 이렇게 연습도 하면서 좋은 추억이 돼서 정말 좋은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같습니다 예! 정말 이쁜내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